오늘 하루 파티시에가 되어 맛있는 빵을 만들었거든요. 저는 경험이 많아요. 저는 팬케이크가 끝인 것 같아요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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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저는 그 축구하고 가서 겨눈이 따뜻해 나갔대. 아, 여기 보고 있는 거 보고 배웠고. 걷고, 꼬집, 꼬집. 꼬집이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?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야 비로소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건가? 아, 내가 빵집하면 진짜 후회하게 해줄 수 있는데. 빵보다 소보로가 더 클 수 있는데. 수시해. 수시해.